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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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기둥때두 기둥 안에 다 들어갔어요 자, 조금만 자, 조금만 약간만 조금만 오케이 여기도 저기도 약간만 오케이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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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 네 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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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각질 중 거는데 거기서 가로로 타요 나 이 형네퍼들어 음 그마아 여기 왜 피지에 대단해 아유 말아라 아유 말아라 음 음 음 고춧가루 아 음 카메라 봐요 아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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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말 6 으 2 으 으 으 고맙습니다. 안 써서 해도 돼 자 이거 뭐자 좀 올려 이렇게 거기 너무 올렸고 이거 이렇게 하면 다 틀어지지 네 이제 깎으면 여긴 괜찮은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한 번 더 세 번 더 오케이 됐어 됐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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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카카오톡 엄마랑 찍어봐 여기 좋다 다음은 여기서 찍어봐요 네 네 그래 기완이면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버려면 상자실한거 그래 다른데 몸으로만 움직여 하나 이제 움직여 이제 하늘아 도와가면서 그 자리에서 빈 돌았는데 여울러울러 하면서 여울러울러 여기 가버려면 더 찍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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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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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끄라고 해서 나는 좌우같은거같아 아이고 좌우생은 고생했네 나는 육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나는 육수는 고생할때맛을 좋아해요 나는 육수는 고생할때맛을 좋아해요 나는 육수는 고생할때맛을 좋아합니다 고춧가루 마산하고 짐 마산하고 짐 여보세요 어디있어 제가 갑시다 내 소속사 가지고 나는 여기 업종으로 세워지라 근데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입시에 제시간에 딱 안 모였다고 집에는 그냥 가버렸대 그래서 이 안주로 유덜리 나도 조금 늦었거든 우리 애들이 너무 가버렸대 가서 갈아입고 와요 편하게 갈아입고 와 여기 편하지 저 안에 들어가고 이사정 가신다고 하세요? 편할 때라서 난 중간에 그렇다고 내 워크라олж student 그 첫장 equation whom 한골의 이중선 여러분 좀 할게요 학교 이중선 하시게? 멋지게 살게요 작가님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이거 수백만원짜리 아니 이게 동양 잘났대 하늘이 산 기가 막혀 지금부터가 빛이 좋은데? 우리 여기서 찍자 근데 이게 원래 사진은 이렇게 햇빛이 쐴 때는 안 나와 빛이 다 튀어버려요 빛이 다 튀어버려요 선생님, 선생님 좋은 점은 잡힌게 잡힌게 사살 가시죠 ounty 흐흐흫 여자보다 이 아저씨 눈 나는 이렇게 찍는 것보다 이름은 무지않게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찍어야지. 문예인 줄 알어. 난 15일 날 때 저에게 순천인가 여수까지 내려가서 찍어야지. 한복댓이시죠. 이거 상식이 형이 추석선물로 사신 거야. 어 새겨. 여기 이사룡을 갑시다. 여기 가방을 들었어요. 네? 가방을 들었어요. 괜찮아요. 이게 비둘을 찍은 게 뒷모습 많이 찍은 게 자연스러우라고. 앞모습 엄청 찍잖아. 뒷모습 안 찍히잖아. 예를 들면 오늘 그냥 완전 그냥 장관이야. 이거 왜냐면 가방이. 괜찮네. 자연스러운 게 좋아. 왜 그러냐면. 근데 이제 앞을 보니까 뒤가 다 떨려요. 네. 어떻게 하든 보장스러워. 어떻게 하든 보장스러워. 어떻게 하든 보장스러워.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남쪽 안내실 남쪽 안내실 남쪽 안내실